김밥 재료 인기 순위 TOP 9 어떤 재료가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9위 시금치 1.6% 8위 고기 2.0% 7위 5위 2.1% 6위 맛살 2.6% 5위 우엉 2.7% 4위 당근 3.9% 3위 계란지단 15.3% 2위 햄 27.3% 1위 단무지 40.6% 1위가 단무지잖아요 근데 진짜 김밥은 마약김밥 같은 것도 속 보면은 단무지는 진짜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단무지가 없다면 김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그 단맛이 그리고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단무지 되게 좋았는데 요즘엔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도 단무지는 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김밥 재료 인기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속 재료 이런 것도 있다 하면은 공유해보시고 집에서 또 그거 넣어서 만들어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